안녕하세요. 7월 6일 아침 기도회 와플터치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숙이 사장 1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민숙이는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애국을 탈출한 후에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숙이의 구성은 1장에서 10장까지 인구조사를 하고 그리고 신해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3장까지는 그래도 신해산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진영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위치에 성막이 놓여져 있고 어떤 족속들이 어떤 위치에 진을 쳐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면 오늘 말씀은 그들의 진영 가운데에 있는 성막을 정리하고 펴는 과정 어떻게 성막을 운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성막을 운반하는 그 과정을 매우 정교하게 정리하고 설치하고 그런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중앙에 위치한 이 성막은 그 모든 진영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레위인들의 위치와 사역을 더 자세하게 구별하시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까지도 분담하고 규정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고하자손은 회막 안에 있는 지성물들을 매는 일을 맡았고요. 게르손 족속은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덮개들을 매는 일을 맡았고요. 무라리 자손들은 장막의 널판과 띠와 기둥들과 받침들을 매는 일을 이렇게 맡았습니다. 이 세 자손들은 그냥 매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인 순서로서 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막은 계속 이렇게 이동해야 되니까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동할 때 그 이동에 맞춰서 성막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순서로 작용하는 거죠. 좀 더 쉽게 말해서 저희가 이사를 할 때 방 안에 있는 짐을 싹 빼고 그 다음에 휘장에 있는 천을 거두어내고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이 기둥을 빼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갔다가 어디 지점에 머물면 무라리 자손들이 기둥을 박고 그 다음에 휘장을 치고 그 다음에 고하자손들이 그 안에다 지성물들을 맺던 것을 내려놓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이렇게 정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개도 정해주시는데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이렇게 주어졌다는 뜻이죠. 특별히 고하자손들이 그 지성물을 만질 때 매는 일만 하지 지성물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또 정리하고 그 물건들을 싸는 일은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하자손들은 그냥 그 정리된 것을 매는 것뿐이지 지성소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지성물을 만지지도 못해요. 일을 하는데 확실하게 경계를 지어주시고 일들을 분업화 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들에게 그렇게 뭐 어차피 이걸 맬 사람들이 정리까지 해라 이렇게 하시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물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은 절대 그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만 건들 수 있도록 하셨던 거.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지키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하 6장에서 보면 우사가 하나님의 괴가 좀 기울어져 가지고 그걸 잡다가 바로 죽었다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거룩한 물건을 함부로 손대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어주시고 구별을 이렇게 해주신 거죠. 요즘 흔히 하는 줄임말들 중에서 하나가 낄끼빠빠라는 말이 있습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 뭐 이런 말이죠. 경계를 짓는 말이기도 하고 존중에 대한 말이기도 하고 눈치를 잘 보고 이제 살펴봐라. 이런 말이기도 하죠. 얼마나 끼어드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런 말이 나왔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끼어들까요? 끼어든다는 것은 사실 좀 선을 넘는다는 거고 또 침범한다는 말도 있고 조금 속된 말로 오지랖 편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좀 오지랖이 넓은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오지랖 편은 이유는 저도 그들의 말이 아니고 저의 마음에서 오지랖 편은 이유는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가 눈에 보여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이 부족한지가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부족한 것을 이렇게 채워주고 싶은 마음에 훅 들어가는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훅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관계가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고 상대방이 속상해할 때도 있고 아니면 또 고맙다고 할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훅 들어가고 싶을까를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넌 그거 잘 못해 내가 그거 잘해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내 말대로 해 하는 어떠한 그만한 마음 그리고 그들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일 것 같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뭔가 약간 부족하더라도 그들의 선을 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고아자손은 지성물은 매지만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성물이나 물건들은 건들지 않도록 확실하게 경계를 지으시고 그들을 지켜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꾸 내가 더 잘할 것 같아서 침범하는 것들이 남들에게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고 이 정도는 뭐 내가 할 수 있지 않나 뭐 이 정도까지 내가 뭐 기도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맡겨야 해? 에이 뭐 그러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도 뭔가 더 잘할 것 같은 그런 착각으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거룩한 성 그 경계를 막 넘어서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자꾸 손을 넘는 것 정말 어렵죠. 이것이 선인 어디까지인지도 사실 잘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선을 함께 하신다는 것은 결국 보면 하나님의 선을 존중해 드리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경계로 구별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 하나님의 선을 넘지 않는 것이라는 것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선을 내가 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구별된 삶으로 경계를 쳐 주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좀 맡겨드리고 하나님 이것도 기도해야 하나요? 이것까지 하나님께 맡겨도 되나요? 할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우리가 그 거룩한 구별된 그 선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그 믿음의 선에서 자꾸 넘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거 정도는 나 혼자 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자꾸 침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경계의 거룩함 안에 들어가 있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심을 더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